예, 선생님. 아, 본인이요? 예. 그 오일 넣고 해보니깐요. 예, 예. 야, 이거 많이 부끄러워지는데요. 그 비율이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. 어, 아, 그래도 없고. 속은 사람들은 오일 넣고. 예. 예, 저도 이거 단독에 넣는 게 아니고. 예, 예. 단독류에 넣었거든요. 아. 그걸 넣어보니까 좀 부끄러워지네요. 이걸 수준할 만한데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비율은 모르겠는데. 음.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해도. 이게. 예. 예, 예. 이게 죽고 질환 넣는 것만큼만 넣어보이게 돼. 예, 예. 일단 장비 동작이 되게 부드러워져요. 예. 예. 우리 그 볼보 몇 년씩이죠? 그 13년, 13년 11월씩이죠. 예, 고맙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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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수고하세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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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